연기 시작! 어머, 저게 뭐야? 저게 뭐야? 허구허구허구허구허구허구! 저게 뭐지? 그거 아니야? 주사위가 얼굴이 닿지. 이게 무슨 주사위일까? 원어스 주사위? 만우절 기념 이벤트. 항상 소리를 배려해 주는 우리 원어스 멤버들. 맞아요. 제대로 읽어주세요. 항상 소리를 배려해 주는 우리 원어스 멤버들. 만우절을 기념하여 하루 동안 역제산체 감정을 가져버린 것은 어떨지. 하루 동안 다른 멤버로 살아보는 그런 느낌인 건가요? 우리! 그러면 먼저 붙이는 사람을 정해야겠네. 나도 먼저 붙이는 사람을 정해야겠네. 안내밤징고가가가입어! 그렇지. 난 마지막으로. 안내밤징고가가가입어! 난 마지막으로. 난 마지막으로. 자, 남자보겠습니다. 렛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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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하는 거야! 담뱉죠 담뱉죠! 시원이는? 롯덕. 두 번째. 형은 이제 롯덕 뽑아야지. 롯덕 뽑아야지. 롯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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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롯덕! 제일 어려운 거 걸렸는데? 렛츠고. 롯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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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원. 롯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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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잠깐만! 롯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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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지. 건이인사람이 이거 하면 되겠다. 아 진짜 멋있다. 이랬다 보니까 미친 것 봐야 해. 아 손은 힘든데? 알겠네요. 건아기인은 네이브 웨이브예요. 저는? 저는? 막내. 시호. 그리고 황희는 허호. 워니. 워수는 워니. 소유는 이고. 저는 상현이. 근데 옆에 계시지 않을까? 그날 하루는 놀리는 거 둘이나 빠져요. 만조리입니다. 자, 저 벌써부터 예비였지. 만조리 한번 제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만나요. 만나요. 어깨부터 가슴 파고. 어깨부터 가슴 파고. 어깨부터 가슴 파고. 어깨부터 가슴 파고. 아니야. 어깨 라인 타가 왜 이렇게 눌렀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뭐하는 거야? 어? 뭐하는 거야? 뭐하는 거야? 아 불편한데? 이러고 어떻게 살아? 왜 이렇게. 실패에 누가 가면. 룰룰러 파다. 안녕 인사. 인사. 황영이가 해. 황영아 빨리 해. 빨리 끊으면 안 돼. 저 인사 안 돼. 워런 턴 아니야 워런 턴? 인사할게요. 근데 나 좀 겪는 거야. 나은데만 빨리 하라고. 알겠습니다. 둘 셋. 원 원 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근데 기억나지? 어느 전날. 컨셉 사귀를 했던 거. 자기 사귀부터? 반응이 못해. 반응이 못해. 어려워. 여러분 못하겠어. 평소해. 맞춤부터 해주세요. 진짜 자식이래. 그래서 결국은 영종입니다. 맞아. 내 맨날 밀어. 불쌍하네 영종이 형. 너무 어려워. 야 내근이 빨리 해. 형 형 언제 내근이라고 했어. 니근이 형한테 하지 마. 잠깐만. 어디야. 나 영종이 형 불쌍하잖아. 니근이랑. 건이 보면서 레이븐 나가. 레이븐. 레이븐에서 비전을 먹고 있는 레이븐이야. 안녕 나는. 나는. 어떻게 해야 되니. 소음이 뭐하니? 아하 내 채널이야. 나 제일 바뀐 것 같아. 아 4천원을 들고 바뀌었다. 나는. 포키. 조용히 잘하네. 아 난 안해 안해. 안녕. 나는 매력둥이 막둥이. 사랑스러운 동명이의 동생 시온이야. 안녕하세요. 저는. 노래하는 입. 노래하는 입. 노래하는 입을 가진. 커닝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원어스에서 키와 끼를 맡고 있는 한우입니다. 아 네. 아 네. 숨을 안했어. 우리 애기가 우리 애기가. 애기야. 이제 간식을. 사러 가볼까? 니가 사러 가. 니가 사러 가. 니가 사러 가. 정해보자 간식을. 이거 사러. 형들이 사러. 난 안 사러. 내 것까지 사러 가. 왜 저래. 왜 저래. 얼굴 좀 가리지마. 지금 동주구나 시온이가 아니라. 맞다. 나 동주야.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어 지금 당시 배가 너무 아파. 그래가지고 지금 난 배 찾다 달려야 돼. 배 찾다 달려야 되는데. 배 찾다 달려야 되는데. 지금 간식 먹고 싶은데? 간식 뭐 먹을지 정해보자 한번. 어때? 나 지금 너무 빠른가? 좋아 좋아. 아 싫어. 잘 거야. 아 형 와. 형 왜 이렇게 부정적이야. 야 기미도. 야 기미도. 깔고 공개. 딸이고 공개. 깔고 공개. 알았어. 이도는 정해진 말해줄게. 간식 뭐 먹을래? 먹고 싶으면 손 들어 봐. 나는 꼬막. 꼬막? 내 점에 안 팔아. 나 짜파게티 먹을래. 사줘. 너가 좀 사! 거울 보고도 먹고 싶어? 거울? 응 거울 보고도 먹고 싶어? 난 항상 쑥같아 거울 보여줘 봐봐 너 보면은 너 방송 못해 아 잠시만 나 아닌 거 같아 내가 아니야 시원이는 짜파게티 먹어야지 뭐 형 사줄게 난 주스 나는 소고기 나 어깨가 점점 내려가 먹고서 공사 좀 할게요 그러면 형들이 시원이 사주면 되겠다 시원이는 짜파게티 먹고 싶고 스팸 먹고 싶고 나 사줄게 아 역시 아저씨 권이형은 솔직히 맏형이라 해도 믿어 시훈아 근데 너도 막내 아니래 알아 거울 좀 줄래? 다시 봐봐 건희야 너 요즘 살 많이 찐 거 같은데 내가 언제 그랬어? 야 지금 언제 그랬어? 아니야 건희야 잘생겼어 나 가신 먹기 전에 할 거 있어 또 먹어야 돼 됐다 건희 형 빨리 가야 돼 미안해 나 늦을지 너무 미안해 안 늦을게 아프게 아 전주 나온다 캐릭터봐 나 살 찐 거 같애? 아니 안 떴다 왜 이렇게 여태 못 사중해? 원래 이 돈은 시훈이 여태 못 사중해 맞아 그래서 혜정님 가슴 어디 먹을 거야? 나는 사올게 빨리 내가 사올게 뭐 왜 여기서 하세요 그래서 나의 성공이 일단은 본인으로 돌아갑시다 아 도저히 힘드네 서호 형 방구를 꼈어야지 사실 그거 하려다 말았어요 야 서호 형 이까봐 못 꼈어 방구 꼈으면 서호 형이 있어 어렵다 인생은 자기 태어난 대로 살아야 돼 맞아 여완이 인생이 너무 재미없어 너 어떻게 이렇게 재미없게 사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바쁘지 않맞다 이건희 계속 말해 아무도 말 안하는데 이건희 풀린 것처럼 말 계속해 꽃비가 풀렸어 꽃비가 풀렸어 좀 과하게 한 개념이 있는데 만우절이니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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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 과정돼서 한거니깐요 너무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맞아 그럼 이거 우리 제대로 못 정했잖아 사는거 지금 투표해서 제일 못 살린 사람이 사는거 하자 오케이 못 살렸다가 본인이 두 명만 빠져 나 말고 한 명 빨리 호가 빨리 호가 가자 아니 환웅이가 아니라 난 그냥 돌이였어 아이스클로 그래서 살아갈건지 안 살아갈건지 그래서 결국엔 이런거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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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걸 이끌어 가야하는게 하정이야 아앙 아 근데 아앙이 진짜 무슨 오라곤찬이야 저는 멤버들이 본인으로 각자 살아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역시 태어난대로 살아야돼요 만우절이라고 너무 심한 거짓말은 과한 장난은 상처가 될 수 맞아요 사실 저희도 절소가 될 수 있어 사실 말하는 저희도 아주 살짝 상처가 된거 같긴 한데 그럼 저희는 이만 밥을 먹으러 즐거운 만우절 그럼 계세요 어우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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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 일요일 업로드됩니다.